어쨌든 갑시다 리신에 모르가나에 일단은 아지르네요 상대는 아 아지르 싫은데 아 아지르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지 아지르가 브룬즈 2티어네 랭크 승률이 47%고 148게임했네 전시즌 실버였고 지겠는데 니달리의 용병단이네요 X됐네 나는 나는 뭐 거의 씹쓰레기 수준이네 아니구나 랭크 승률이 49%로 하는거구나 아지르 한번도 안해봤는데 쟤도 어? 나 다이애나 한게임 했었어? 언제 한게임 했었지?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안하면 덧감씨 아지르 처음하는 예고 그러다보니까 뭐 이길 수 있겠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다르게 산 으아 이겨 ㅅㅂ 이겨 아 오케이 아 개이득 ㅅㅂ 아 씨 미득 도라 하나 더 살 수 있는데 어뜨..어떠깟하지 아 하나 더 사자 아냐아냐아냐 이..거 사자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아이 좋아 좋아 스펠 다 빠졌.. 아.. 스펠 다 빠졌는데 어.. 진짜 무서워 저거 한박취 죽어봤고 아..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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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정말 좀 나쁜거 같은데 나쁘지 않아 엘서 나를 위로한다 나쁘지 않다고 진짜 나쁜거 같은데 엘서 나를 위로한다 물약 차이가 꽤 나서 아질이 잘하네 처음하는거라며 누구한테 배와갖고왔나 안돼!! 아으.. 아.. 내 대포 미니언 나 도란닝 하나 더 사올걸 게다가 포션.. 포션 그렇게 사올 거예요 저는 게이득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못했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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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신 나이스 갱 아 아 나이스 갱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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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좋아 킬먹을 줄 알았는데 킬도 안먹고 나이스 갱 아 좋아 집에 갑시다 바로 요거 강위의 검 하나 뽑아오구요 이거 하나 들었으니까 이제 쟤네가 어비셜을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으음 진격하라 ㅈㄴ 아프네 아우 ㅈㄴ 아프네 나 물량 많아 엄마 깜쳐봐 아아이 안맞았어 아아 맞아야 되는데 이 포킹 포킹을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유리해지는데 아아 잘 피해 제 느낌 좋아 잘 피해 아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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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깝쳐 이구 깝 아 너무 흥분했다 라 릴렉스 하자 오케이 오케이 너무 흥분했어 지금 라인 이긴다고 너무 흥분했어 그래 일단은 쟤도 이제 스펠 돌아오겠죠 갑시다 일단 집에 가고 음전자의 망똥 물약은 항상 빠방하게 나는 달려들어야 되니까 이 딜교를 놓칠 순 없어 이거 가고 그 다음에 쉬면의 홀 가고 존냐 뽑고 리치빙 뽑고 그 다음에 라바돈 뽑으면 되겠죠 제 생각엔 이 어비셜 망똥 어비셜 망똥 어비셜 망똥가 아니지 뭐냐 뭐라 그럽니까 이거 시면의 홀 어비셜 셉터? 아닌데 제가 풀이 있는데 그래도 풀뺨 풀뺨 엘봐 이리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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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딸마 미쳤다 그냥 나도 풀이 빠져가지고 감히 미드로 총을 쏴? 그럼 죽여야겠다 싸워 싸워 안 되네 블루정 아지를 멘붕 했나본데? 하긴 한 번에 4킬 따였으니까 나라도 하기 싫겠다 아아 대포 씨발 왜케 CS를 못먹진하네 진짜 탑갔네 지금 용 진짜 나이스한 판단이야 판단이야 자 우어어어어 와 아, ㅅㅂ 아아... 위에서 자르반 내려오고 있어서 불츠 생각 못함 안에서 같이 오고 있는줄 그부랑 너가 리신이나 나였어도 결과는 똑같았으니까 아가리 좀 다물길 반바꿀가 아이 좋아 아 진짜 밑에 같이 있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아 시야가 있는건 눈치를 챘구요 음 시야가 나오고 있구나 라는건 눈치를 챘는데 아 괜히 썼나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실 아 어 일기는 맙시다 아이 좋아 일단 나 어비셜까지 나왔고 지금 어비셜이 있으면은 뭐 모르가나 데미지도 뭐 좀 변명을 해보려고 해도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때 이 어비셜이 지금 상황에서 별로 딱히 그렇게 많이 굉장히 안좋은거 저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좋아 이게 있으면은 왠지 좀 마음이 좀 편해진달까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시게 땅꺽이가 몰려온다 효과 아 제발 에이! 하... 엿건데 야 야! 도와주는게 아니었어? 응 맞아 도와주는게 아니었어 얘는 도와주는게 아니야 일단은 신발좀 사고 와드 중 미드 빼고 다 터졌네 탑이 문제인데 탑이? 내 생각엔 탑이 제일 문제야 지금 아까 여기서 풀을 빼는게 아니었는데 깝치고 있어 쟤 미친놈이 미친놈이 죽으려고 오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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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열받아 와... 그 뭐 어떡하냐 아... 용도 뺏겼구 와... 간다 어얽 오케오케 플을 뺨 왜 땡겼대 나이? 아이씨 죽어 새끼야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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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비셜의 힘 이게 바로 어비셜의 힘 어비셜을 갖기 때문에 말도 안되나? 일단 집에 갑시다 아 일단 돈이 좀 애매한데 이걸 사고 돌안을 팔고 바로 사고 갑시다 아우 좋아 좋아 종량까지 나왔어 그 다음에 신발 업그레이드하고 요거 리치베인 업그레이드하고 요거 업그레이드하면은 데미지가 세지겠죠 이 캐릭터 나한테 좀 어울린다기보다는 뭐랄까 약간 내 타입인데 캐릭터도 응침한 소리 말이야 깝치고 있어 아이씨 와 ㅈ됐다 씨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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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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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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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샷샷 아 아쉽다 아지르 궁이 좋네 생각보다 굴인 줄만 알았는데 되게 좋네 일단 아지르가 3킬 9-5c 이쿠 어 살려줬어 어 살려줬어 어 살려줬어 아 아니네 아 아니네 막아봐 가자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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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나만 더 잡았으면 좋았는데 아 하나만 더 잡았어도 오케이 일단은 좀 템이 조촐하게 나왔고 리치베인을 업그레이드 하고 라바돈의 죽음모자를 사면 되겠죠 어? 이게 어비셜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뭐 템이 뭐 뭐야 쟤? 뭐야 쟤? 미쳤어? 아니 쟤? 아니 쟤? 뭐해? 아 미치겠는데 이 새끼 저거 일부러 그런거 같애 일부러 난 사람을 못 믿겠어 아직 한 발 아아 어 언제 끝나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하하하 style estimated 내 군대가 안야되야되야되 갱플랭크가 컸네 갱풀이 컸네 용 뺏기겠네 아 용 타이밍이었네 아 그걸 생각 못했네 아아 큰일났네 내줘야지 뭐 아쉽다 솔직히 아쉽다 쟨 진짜 못 컸는데 다 따라왔네 정신 팔린동안 뒤로 돌아가서 오오오오오오오오우 아지르, 아지르 재미있겠다 캐릭터 재미있겠는데? 핵꿀잼이겠는데 아지르? 아 이거 진짜? 어 결국엔 지나? 포탑 데미지가 좀 많이 맞았구나 내가 아 조니아 쿨, 쿨이안데? 조니아 쿨도 못 봤네 순식간에 8데스 아까 내가 봤을 때 다 데스였거든요 분명? 아 그래서 아 데스 별로 안 했네 했는데 순식간에 8데스 했네 지오문도 2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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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 한 방 한 방 진짜 한 방 아 그렇지 더블키 갱풀궁도 되게 은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씹쓰레기만, 쓰레기만은 아니야 거의 우리팀의 킬은 절반이 내꺼네요 근데 내가 지금 존나게 던지고 있으니까 게임이 터져가고 있는거고 천천히 합시다 아 흐 난 진실만을 말한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아 으 으 잠깐만 아 이게 못 넘는구나 아 아 벽도 넘는데 저건 못 넘어? 아 근데 이제 알았어요 아 몰랐네 아 내 궁이 아지르 궁 못 넘는거 맞지? 아지르가 저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근접 캐릭터들은 아예 공격을 못하는거야? 개사기네 십사기네 십사기 아 이제 한방도 안나오네 라바돈을 빨리 맞추면 한방이 나오겠죠 와 존나 아파 존나 아파 존나 아파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 아 결국 존네 내가 존나 던진과 동시에 존네 아 존나 존나 쓰면 죽어 그냥 그냥 얘네가 용먹었네 용먹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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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진짜 최선을 다했어 씨발 문도가 무슨 뭐라니까 진짜 아 아 난 탓하면 안되지 솔직히 내가 많이 던졌으니까 하하 내가 좀 조금 많이 던졌으니까 음 제발 아 왜 이렇게 빠르냐 쟤 아 좋아 아직 한 발 남았다 아 아직 역전 가능 하겠죠 어 언제 밀렸냐 우리 누구한테 밀렸냐 라바돈만 나와봐라 얘 딜 뻥튀기 된다 라바돈에 이제 수호천사에 어 아 아 아 아 개빡쳐 진짜 씨발 아 아 아 아 아 아 막아라 아 에이 아 막아라 다 갔어 뒤졌어 뒤졌어 야 그것도 못 맞추면 어떡하니? 나도 그것도 못 맞추면 어떡하니? 메모리 좋아 메모리 아 바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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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구 바론 눈도 개새끼 어디가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아 존나 느리네 포기하자 포기하자 문도가 개새끼 포기하자 내꺼야? 난 끝까지 킬 딸만 친다 이제 알았어 이제 저거 못 넘어가는 거 알았으니까 이거 플래시도 안 넘어가지나 저거? 쩔쩔 쩔쩔쩔 쩔쩔쩔 알았어 이제 너 너 너 공략법 알았어 새끼야 너 진짜 너는 궁 나오면 별거 아니네 잠깐만 아파 아파 어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니아니 물어봤다간 쟤들이 날 개무시할게 뻔해 풋! 그것도 몰라? 이러면서 개무시할게 뻔해 넘어갈 수 있겠죠? 플래시는 순간이동이니까 순간이동합니다니까 저건 밀쳐내는 거잖아 다가가는걸 밀쳐내는 거잖아 응? 그니깐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아 아아 공중에 DG야 어떡해, ㅅㅂ 진짜 아니 문드가 탑을 왜 가? 우리 한타하는데 CS 챙기니? 미치겠네 쟤? 아 어이가 없다, 진짜 어이가 없다, ㅅㅂ 야 어떻게, 와 한타 나왔는데 거기 탑에 가서 CS를 챙기고 그러고 있냐? 내가, 바로 먹고 집에 가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한데 그런데 집에 가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어 그래 어찌저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사니? 이해할 수가 없다, 어이가 없다 내가 뭐 거기서, 물론, 물론 거기서 내가 Q 못 맞춰서 못 문 것도 잘못이긴 한데 물론 잘못이긴 한데 이거보다는 좀 덜 어이없게 질 수 있었는데 한타를 너무 어이없게 졌잖아 갱플 탑 수호천사 50원 아 아 쪼댔다 씨 뭐야 캐릭터가 왜 하하하하 하하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 흔들었다 내가 순삭, 순삭, 순삭을 노려봤는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 빼 ILK mamman 엑 Continuum 아 제발 제발 40초 제 케이틀린 나올때 깔려면 버틀려 오케이 오케이 응전자 망토 이래서 데미지가 안들어가는구나 음 알았어 알았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어 이건만 지키면 되는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지킬수 있어 지킬수 있어 지킬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지킬수 있어 지킬수 있어 어어어 지킬수 있어 와 미친 진짜 그게 왜 내가 끌리니 어 그럴 수 있어 음 이해할 수 있어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할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14데스나 했어 이제 미드랑 나랑 뭐 똑같대요 쟤는 아지르랑 나랑 누가 더 우일할 것도 없이 그냥 똑같네 뭐 데미지가 안 닿지 왜 버그인가? 잠깐만 버그 이 캐릭터 버그 있는거 아니야?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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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부 없다 그부 없다 그부 없다고 그부 없다고 그부 없다 있다 그부 있다 그부 온다 아이고 일단 이들은 존았어 흐웅 상황 보자 이거 던지고 일단 쟤 물어 쟤 물어 쟤 물어 그렇지 그다음에 빼빼빼 빼빼 으으읐 와하 훌륭한 EC18 안가진 modular 미친놈다 진짜 미친놈 미친거 같앰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부가 존나 세네 존나 세네 아질은 이기니까 거의 뭐 그부가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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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와우 얘는 대리다 얘는 대리야 딱 봐도 대리야 아쉽다 얘만 아니었어도 한 번 한 번